쌀쌀쌀쌀쌀쌀밤 안녕하세요. 쌀밤입니다.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나요? 오늘은 짝남에게 심쿵사를 당할 뻔했던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. 저희 학교는 6교시가 끝나고 석식을 먹은 다음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요. 저는 그날 석식을 일찍 먹고 갑자기 너무 졸려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어요. 그렇게 단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제 손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직 야자 시작 정도 안 쳤는데 귀찮게 누가 깨우려고 하길래 제 손을 치는 손가락을 그냥 냅다 잡아버렸습니다.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죠. 잠시 후 종이 울려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아까 잠결을 잡은 손가락을 아직도 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몸을 일으켜 누구의 손가락인지 확인해봤더니 글쎄 제가 좋아하던 짝남의 손이었지 뭐예요? 짝남은 저에게 손가락이 잡힌 채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. 어? 일어났어? 뭐야? 손가락 너였어? 아 나는 친구인 줄 알고 왜 안 뺐어? 어 그냥 근데 손가락으로 외친 거야? 네가 악몽 꾸는 것 같아서 깨워주려고 했지 갑자기 깨우면 놀랄까봐. 저는 짝남의 스위텀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. 완전 심쿵이었어요. 그 뒤에 저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? 저희는 그때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던 고등학생이었고 부모님도 조금 엄하신 편이라 그냥 서로를 챙겨주는 친구로 지내야 했어요. 그런데 이것도 운명인지 저와 짝남이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거예요. 결국 저는 짝남과 실시가 되었고 지금도 예쁜 사랑 중이랍니다. 다음 aujourd' cam 4 ungr Porque 둘 다 공부를 위해 3 으 둘 4 4 5 5 5 5 7